안녕하십니까. 밤에 차분하게 녹화를 하는데 1960년도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 들고와서 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나비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명이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실세계, 리얼리티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얘기하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둥근 지구 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연예인들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 성을 바꾼 그래서 바포멧이라든가 이렇게 쭉 보면 반인반수인데다가 또 여자와 남자를 섞어놨어요. 이런 것들. 어쨌든 오늘 갖고 온 게 제가 링크를 걸겠지만 그 링크에는 눈이 한쪽 시뻘겋게 충혈된 엘리자베스 여왕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제가 여기랑 다 맞물리는 건데 할리우드 영화들 보면 상당히 주목해야만 하는 하면 또 뭔가를 알 수 있는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중에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드레노크롬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나와서 죽었던 여자가 다시 태어나고 죽어야만 되는데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럼 과연 이 마이클 록펠러라는 사람하고 그런 게 과연 연관이 있을까? 어쨌든 마이클 록펠러라는 사람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매트릭스 세계인가 아닌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단서를 찾겠지만 이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이 나이 스물셋 스물셋이라는 것은 W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각 꼭지점이 두 개 세 개 있어서 23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이 업사이드 다운되면 as of so below라는 게 있죠. 위는 아래와 똑같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W는 스물셋 번째이기 때문에 23이에요. 이 23이라는 숫자가 괜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좀 많은 걸 놓칠 겁니다. 그러면 13이라는 것은 이제 M이죠. 참 이 숫자만 봐도 범상치가 않은데 이 수의 어떤 이런 겹침이 있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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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겹침이 있게 되면 뭐 23에다가 13을 더하게 되면은 36이 되는데 36은 제가 항상 말씀해 666이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숫자는 이제 뒤에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 또 알려줄 수 있고 또 숫자라는 게 이제 업사이드 다운될 수도 있고 또 백올드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23이라는 숫자를 좀 상당히 저는 의미를 뒀다. 23살에 이제 사라졌다. 미싱 됐다. 이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 50 몇 년생이야? 한 53년생인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지금 톰 핸크스가 한 58년생인가 나이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다 이게 커버가 될까? 라고 보면 앞서 얘기했던 아드레노크롬이라는 것이 충분히 커버를 쳐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느닷없이 하나의 뉴스를 가져와서 내 말이 사실이다. 믿어라. 들어라.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클 록펠러의 사진 젊었을 때 이제 보시면은 누구와 많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이 보일 건데 라이프지에 나왔죠. 근데 이 라이프지라는 것 중에 이 F를 또 보게 되면 이 F가 빠지면 라이가 됩니다. 라이, 거짓말. 그리고 이 F라는 거는 이제 페 더 뭐 깃털, 날개 이런 뜻이 있는데 뭐 날라 가겠죠. 이제 거짓말이 되는데 라이프 그러니까 인생이 이런 매트릭스에 갇히게 되면요 거짓말 속에 갇혀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저는 톰 앵크스라는 강력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더 찾아주면 이제 CBS 뉴스에 나온 뭐 어떻게 해서 마이클 록펠러가 파피아, 파파닌 유기니아인가요? 거기서 뭐 배가 침몰해서 사라졌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부 다 스테이지가 아닌가 자, 왼쪽이 이제 톰 앵크스라는 사람이고 이제 오른쪽이 마이클 록펠러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나이 차이, 시간 이런 게 지나면서 어떤 얼굴에 변화가 있겠죠. 근데 이제 턱이라던가 이제 웃을 때 입꼴이 올라가는 거라든가 또 심지어는 이제 자신이 썼던 이제 올드패션일까요? 이런 안경의 태라든가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이런 거를 의심해서 외국에 있는 조금 눈치 빠르거나 어떤 그 매트릭스 세계에서 좀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보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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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뭐라고 써져있나요? 슬리피 라이트 아이 오른쪽 눈이 약간 더 감겨있다. 졸음이 오는 듯한, 그쵸? 지금 여기 사진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런데 이제 좌우로 거울 그게 되기 때문에 이제 왼쪽 눈을 보시면 오른쪽 눈에 비해서 상당히 더 이렇게 줄어 있죠. 그리고 인덴트 인 노즈 코를 보면 살짝 이렇게 눌린듯한 피벌 뭡니까? 빌스톨 스카 오로우 립 이제 아래 보면은 입술에 상처난 것들 뭐 이제 매칭 버스마크 태어날 때 나왔던 이런 것들이 뭐 맞게 보인다. 이거고요. still wear the same style of glass 안경도 이제 과거에 썼던 거 이 사람이 로펠러라는 23세 이전 그러니까 그때 썼던 거랑 현재 그런 올드 패션을 계속 이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주장들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정말 이렇게 부정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이마 그 사이에 이렇게 둔덕처럼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하시겠지만 이것까지 야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거 빼박이다. 빼박이다. 참 부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이방카라는 저는 이제 뭐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른쪽은 이제 힐러리의 이제 딸이죠. 근데 보면은 이게 목조시 뭐 핑계를 뭐 댈 수 있겠지만서도 상당히 이제 붉어져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죠. 자 왼쪽은 이제 꼭 소년처럼 보이는데 남자아이처럼 보이는데 자라서는 어떤 얼굴이 될까라고 보면은 이제 셀린디온이라는 최근에 좀 많이 변한 그런 얼굴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좀 이런 얘기들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왜 남의 빚을 뺏으려고 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남의 생명을 뺏어서라도 자기의 빚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아드레노크롬이라는 것은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캡쳐를 다 해놨는데 상당히 이제 고가로 팔렸죠.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어디서 공급받겠어요? 합법적으로 공급받을까요? 남의 피를?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에코노미스트에 나온 일부를 발췌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18명의 사람들이 시체 소각장 같은 데서 서 있단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피자게이트라든가 피자게이트라는 말은 말씀을 바로 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드레노크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면 이것이 더 큰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해결책을 여러 차례 또 여러 번 그리고 볼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그냥 뭐 우습게 이렇게 넘겨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의 선택이고 뭐 어떻게 되든 뭐 제가 죽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알려주면 다행히도 그래도 그나마 이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데 어떤 해결책을 알려줬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맨날 말하는 게 거의 대동소 이야기의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말하는데 그리고 뭐 좀 많이 있죠. 니까짓께 뭘 알겠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한 8년 전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유튜브를 초창기 시작한 거고 이분은 그 전에 알던 분인데 처음에는 다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 턴오프웰티비가 말하는 거는 다 음모론이고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하나 다 맞아가더라 이거죠.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것은 뭐 소일과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는 건데 뭐 늦지는 않았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뭐 면역이 정말 0%에 가까워 오더라도 아니 면역이 없다고 못 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뭐 라스트 세미나라는 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알려주고 또 알려주다가 정지를 계속 먹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알려드린다는 게 뭐 잘못된 의료행위라는 그런 정보라는 걸로 계속 정지를 먹으니 비타민 D, 비타민 C, 마그네슘, 아연 이런 거 얘기해도 뭐 다 날라가는 판에 어쩔 수가 없죠. 뭐 블랙리스트에 제가 이름이 올린 것 같은데 특히 유튜브에는 그렇더라도 새로운 툴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제 거기에는 또 많은 시간을 또 쌓아야 되는 그런 또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생각 하에서 유튜브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가끔 이제 과거 올렸던 영상들에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에 너무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이야 한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도 이 앞선 영상에도 앨런 머스크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손해볼 건 없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알아서 알려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갖고 뭐 비난을 하고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사세요. 근데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가망이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좀 불쌍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뭐 제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선택해서 살아가셔라 이런 말이고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가지 그래픽을 놓고 사진을 놓고 재밌게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올리는 사람들이야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수비학 책이라고 그럴까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지만 여기서도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그 저 의미가 다 있어요. 나중에 알면은 깜짝 놀라시는 거죠. 뭐 직각자에 뭐 콤파스에서 이 지가 넣는다. 이 지 라는 것이 왜 7인데 33하고 어떤 의미가 있냐 라고 하면 이제 알파벳의 개수가 1부터 26까지 있잖아요. 그 26 더하기 7을 하면 이제 33이 나온다. 33이라는 게 결국엔 이거 아닙니까. 이거 빛 결국엔 여기서 다 이거 18명의 사람도 이제 666이라는 거죠. 638에 갖고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빚으로 다 빨라 빨려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근데 큐브 안에 사람을 넣는 거죠. 종교가 됐던 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매트릭스 세계가 됐던 그 무엇이 됐던 여러분들의 빛을 뭐 탈취하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세상이 정말 있을까 과연 있을까 없을까라는 왜 아까 전에 마이클 로펠로라는 사람이 톰 앵커스로 다시 태어났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 없이 그랬을까요?